자, 둘, 셋! 비유니! 안녕하세요, 블랙스완입니다. 네, 저희 두 번째 싱글 앨범, That Karma가 발매되었습니다. That Karma는 새롭게 태어난 저희 블랙스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앨범입니다. 예, 특히, That Karma는 저희 곡 중에서도 여태급으로 좋은 노래 라고 생각했는데요. 아주 신나고 트렌디한 비트가 인상적인 곡이라서 모두 들으면서 좋은 에너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. 그럼 지금까지 블랙스완이었습니다. 안녕!